박사장, 나야 조영사. 식상 횟수, 메뉴와 박사장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. 나야, 이 전애를 좋아하지만 말이야. 인사나 시키면 전화한거지. 강형사님이라고 하셨죠? 저 가르소. 어휴, 이거 왜 이래? 우리나라. 아, 그러지 말아. 폴의 무거운 공기 ап이핀 성우로 쯀 B 아니면 칼도했어 칼도했어? 칼도했어? 얼마 계산했는데? 무엇이냐 칼도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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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 못먹었어 그 칼도수껏 골든블루 새해 새해 하 아 칼도 잘 안 되면 다시 내려와서 뭐 갈랑 같이 불러나야할 moment 말대로 말했지 도통할건당 150 kişi 칼도했어 두 명수살고 가만히 가고 그래 빨리 이 친구가 때려낸 게 낫잖아 그걸로 다 묶어야 되는데 상윤이 갔다가 도관렸다고 해서 금받은다고 한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없애져버려요 하나도 최대한 반압돼서 어차피 이게 안 올라가요 이성사까지 쥐고 있는다고요 좀 이따가 이걸 버려요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야지 우리들만의 룰은 지켜야 될 거니야 룰